안녕하세요 에어리어비 2022 에어소프트 게임필드 게임플레이 영상으로 돌아온 물콤입니다. 오늘 게임을 뛰기 위해 준비한 에어소프트 건은 도쿄 마루이의 AKM GBB 라이플 모델입니다. 현재 출시된 AKGBB 라이플 계열드 중에서는 제일 원활한 작동성을 보여주는 제품이며 볼트 캐리어의 움직임이나 반동 등 퍼포먼스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핸드과드와 개밀파는 리얼 구드는 아니지만 나름 나무의 질감이나 외형을 잘 재현화했으며 별도의 옵틱이나 레일을 부착하지 않고 근본스럽게 순정상태로 게임을 뛰었습니다. 덕분에 특유의 감성을 통해 정말 재미있게 게임을 뛸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대부분의 게임들은 선별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적팀을 선별하거나 적 베이스에 터치다운을 하면 게임이 승리합니다. 이날은 스콥캠이 계속 에러가 떠 스콥캠으로 시킨 스콥캠 시점 영상이 대부분 없습니다. 이 점 감안하여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창고 건물 쪽으로 가봅니다. 이번에는 중앙 그전지로 달려갑니다. 세종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당황 샹님 핸드폰 나한테 날아오고 있었는데 어디서 봤냐? 뭐야? 아이씨 왜 몇말로 나가냐? 창고하네 창고하네 참고하네 창고하네 아! 어쩔 수 있어? 좀있어? 좀왔어요 막아 런! 런! 참고했어 참고했어 아군이 터치다운에 성공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중앙교전지가 맛집인데 타여 다시 중앙교전지로 뛰어갑니다. 중앙교전지로 뛰어갑니다. 아 어 뭐 어 어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저 키가 딸렸었는데 여기가 젖히면 안돼요 ㅋㅋ 키가 딸려요 ㅋㅋ 키가 딸려요 ㅋㅋ 네 검색 컨테이너 쪽에 그.. 드럼통띠이 한 명 있었어 잡았다 또 또 또 또 다시 도전 맛집인 중앙으로 뛰어갑니다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지대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오 안나였던 컨테이너 나와네 컨테이너 나와네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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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컴퓨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러쉬보다는 기즈방어 위주로 플레이하였습니다. 외곽 교전지로 빨리 뛰어갑니다. 오, 선셉 앞에 있었다고요. 연 발음 부터 연 맞춤 당기면 된다 우리 포위 당했다 우리 포위 당했다 적팀 대부분이 전사한 것 같아 퍼치다운을 위해 적진으로 뛰어갑니다 적팀의 전멸로 승리하였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컨테이너 지배로 들어갑니다 여긴 도움을 가야 하였다 쩔쩔쩔 가세요 도움되겠지 도움됬러 들어갔어 도움됬어 타와드라이스 ц이리아나가아 나의 블랙만로 도움됬러가 타이바러 프라이 박상 3000 비쾌쩔 찾기위에 가세요 들어왔어 들어왔어 접위치 확인, 접위치를 확인하여 잡기 위해 더 앞으로 뛰어옵니다 이후 팀이 적팀을 전멸시키면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몰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에어스톡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